안녕하세요. 벌써 오늘 세 번째 인사드리네요. 트임의 1일차 데이터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짚어드리고요. 2일차 예상까지 틀리든지 맞든지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청약건수는 7만 8천 40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균등 배정 수량이 1.95주가 됐는데요. 내일 되면 아마 한 주밖에 어렵겠죠. 그리고 증거금은 약 2,121억 원 정도가 유입이 됐고요. 비례 경쟁률 126.43 대 1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주 인기 있는 IPO하고는 결과 차이가 조금 나니까 그나마 최근 IPO 중에서 비슷했던 성적을 보인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ITI's, 비트나인, GMBS 엔지니어링, CU테크, 바이오 플러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것들보다는 청약건수가 조금 더 많이 잡힌 상황이고요. 청약 증거금은 GMBS 엔지니어링, 바이오 플러스와 비슷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아마 내일 NH 올업래치에 환불금이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거기에 증거금이 10조 넘게 유입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트임의 수요 예측 결과나 공목과학에 대한 부분 다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수요 예측 결과는 확약 비율이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좋은 무난한 편이었고요. 공목과에 대해서는 사실 코그넥스라는 나스닥 상장 기업을 유사 기업으로 선정을 하면서 좀 고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관의 평가는 성장 가능성에 점수를 좀 많이 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트임의 공목과 기준의 PER은 24.94배가 되지만 어느 정도까지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고 있죠.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수익은 낼 수 있는 공모주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춘다면요. 경쟁률이 너무 높아지는 경우 청약을 할지 말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내일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약 건수는 얼마나 증가할까? 보통 1일차 대비해서 2일차에 3에서 3.5배 정도가 증가를 하는데 오늘 7만 8천 건이 유입이 됐으니까 내일은 25만 건 정도 잡힌다고 예측을 해봤어요. 우선 N캠 때보다는 계좌수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카카오페이 때 무려 33만 건 가까이 유입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발표된 바이옵트로의 수익 예측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트임에 조금 집중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25만 건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0.61주, 61% 정도의 확률로 한 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럼 내일의 청약 증거금은 얼마나 될까? 이 부분은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대충 감 잡아보시라고 나름의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첫날 증거금 규모가 비슷한 종목이 GMBS 엔지니어링하고 바이오 플러스가 있는데요. 바이오 플러스는 실리콘2하고 작임이 나눠졌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GMBS 엔지니어링은 아이패밀리 SC, 리파인하고 같이 붙었으니까 사실상 단독 청약이나 다름이 없었고요. 근데 수익 예측 결과나 공목과 적정성에 대한 분석이 좋은 편이 아니었어서 저도 GMB는 건너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GMB보다는 조금 자금이 더 들어올 것 같고요. 바이오 플러스하고는 청약 한도 차이가 좀 나서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한 5조에서 6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금 5조 기준으로 비례 경쟁률을 계산하면 2,980.62 대 1이 나오고요. 6조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3,576.75 대 1이 나오거든요. 우선 5조 기준 비례 경쟁률 2,980 대 1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한 청약 증거금은 약 3,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쟁률 기준으로 5,4,6입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내일 상황을 보면서 다시 체크해 드리겠지만 그래도 우선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괄호 안에다가 빨간 글씨로 청약 단위에 맞게끔 올림해서 계산한 주식수를 적어뒀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대신증권의 일반 고객 기준 뿔 청약을 하면 15,000주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비례 5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증거금 5조 기준이 되고요. 혹시나 더 유입이 된다면 5주 받기도 힘들겠죠. 내일 다시 체크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센디오하고 동일제강 이 실권주 질문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은 발행가액과 현재 주가의 괴리율이 30%가 넘는다고 해도요. 유상증자의 신주 상장일이 다가오면 가격이 또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하겠죠. 기업 가치는 크게 변한 게 없는데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니까요. 주가 희석의 영향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몇 차례 실권주를 참여하기는 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난 종목도 있었어요. 물론 지금 주가 소준을 계속 유지해서 좋은 성과를 가져다 주기도 하죠. 근데 아무튼 확률상 공모주가 수익을 낼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판단이 되면 저는 실권주의 경쟁률이 낮아서 많이 받을 수 있든지 없든지 그냥 공모주의 참여 결정을 하는 편입니다. 요즘에 시장 상황이 좋지도 않고요. 우선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임 청약에만 참여할 예정이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2시 이후에 커뮤니티 글로 경쟁률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에 디어유부터 해서 지오 엘리먼트까지 네 종목의 상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이 종목들의 상장이 체크 포인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